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스몰아트 열한 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뉴스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대출을 엄청 죄는군요. 실제로 창구를 닫고 있는 은행들도 있어요. 아예? 물론 은행 창구를 오늘부터 영업 안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3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서민금융상품이라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적으로 해줘야 될 그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신청을 안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니까 사실 몇 영업일 안 된다고 보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는 게 대형 몇 개 은행, 5대 시중은행이니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런 데들이 안 하면 실질적으로 은행 창구가 닫힌다는 효과가 나죠.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라는 게 저축은행 이런 정도인데 저축은행 가면 금리가 워낙 높죠. 세근하죠. 그리고 저축은행은 사실은 신용대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 1월 4일에나 재개가 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 본부 승인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다. 이거 사실 본부 승인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다.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본부 심사를 해서 한다. 그러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렵고 이미 신한은행이 15일부터 직장인 대산 주력 비대면 상품. 그러니까 모바일로 대출을 받는 거죠. 쏠 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미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신한은행의 경우에 내일부터 연말까지 대면 비대면 신용대출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고요. KB국민은행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을 막냐. 가계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느끼는 위험 같은 게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도 직장인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대출 많이 쓰시거든요. 사실은 워낙 쉽고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또 중단을 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도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이었죠. 우리 원하는 직장인 대출, 원하는 만큼 안 해준다, 못한다 이렇게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 가계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 빌리는 것도 힘든데. 고액 신용대출 수요인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실질적으로 계속 줄여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5대 주요 시중은행들 어디를 꼽냐면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 농협 이렇게 5대 신용 시중은행이라고 하는데.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22일 기준으로 보면 133.8234억이거든요. 이게 지난달 말보다 1,30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11월 한 달 증가폭과 비교해 보면 거의 증가폭이 정체 상대. 증가는 했으나 이런 은행들의 어떤 창구를 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증가폭은 거의 정체가 돼 있는 상태로 잡았는데. 자, 이제 이런 조치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으면 어느 은행은 신용대출하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런 거죠. 은행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한 건지 아니면 위에서 슬쩍 그만해야지? 이런 소리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런 거죠. 은행들이라는 게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담합이다 이렇게 보는 씨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런데 과연 금융시장에서 가계 대출의 증가, 신용대출의 증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이 거의 동시에 신용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잘 걸러내면 좋죠. 예를 들면 이게 투기 자금으로 간다든지 불필요한 대출 같은 것들. 그런데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여수신, 그러니까 여신과 수신, 그러니까 예적금과 대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출을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어쨌든 금융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좋지는 않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은행의 수익의 근본적인 어떤 원천이죠, 대출이라는 게. 대출을 일시적으로 모든 은행이 거의 실질적으로 막는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은 이런 대출 문제라는 게 그러면 해 바뀌어서 1월 4일부터는 갑자기 없어지는 걸까요? 사실 1월 25일과, 아니 12월 24일과 1월 5일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노정하는 문제라서 사실은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효과가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렇게 며칠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며칠 하지 않고, 며칠하고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군요, 그러면. 그렇다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주식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좀 벽당의 혈안이네. 이렇게 이제 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느낌적인 느낌. 첫 번째 뉴스, 은행 대출이 지금 한 열흘 이상 아마도 거의 중단될 것 같은 그런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가 11조로 확정이 됐습니까? 11조 원? 11조 원이 이게 아마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일에 가장 많은 상속세인 거고요. 세계적으로도 몇 숟가락이 들지 않을까? 11조.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대 주제 상속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고 2 회장의 보유 주식이 삼성전자가 7만 2,300원 등 비교적 올랐단 말이에요. 작고한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식 상속가액이라는 게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참 빠르군요. 별세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두 달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 평균의 주식 상속가액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종가는 7만 원이 넘어갔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2,394원이 상속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장의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4.18% 우선주가 0.08%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이 회장의 주식 평가 지분 가치 평균액이 총 18조 9,633억 원이에요. 18조? 네. 그런데 11조를 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기본적으로 20% 할증을 해요. 할증을. 할증을 한 다음에 최고 세율이 50% 당연히 내죠. 거기다가 자진신고 공제를 해 주는데 이거 3%를 받으면 11조 400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남동 자택하고 에버랜드 근처에 토지 이런 거 포함하면 더 늘어서 12조 가량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별세 당시에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이 10조 6천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4천억 원가량이 늘었다는 거는 지분 가치가 그 사이에 두 달 동안에만 한 8천억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속가액이 결정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한꺼번에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안 그러면 지분 다 매각하든지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신고 납부 기간은 내년 4월 말까지인데 이거를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는 그런 연부연납 제도를 아마 할 걸로 보이는데 연부연납은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연이자 1.8%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1조 되면 한 2조씩 이렇게 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뭔가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텐데 물론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또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열사들이 지분을 상속받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간접 지배 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배당률을 높여서 배당금을 좀 더 많이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을 지배하면서 삼성그룹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로 넘기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성물산이 전자를 갖고 오면 삼성전자가 거의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사실 배당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을 통해서 받는 배당금도 올리고 상속받은 삼성전자의 배당금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원가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어쩌면 상속에 관련해서 주가가 눌려야 될 상황은 이제부터는 없다는 것도 투자의 한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부자연스럽게 눌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부터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세금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해서 내겠다 이런 거가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죠? 아직까지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가족들 간의 배분율도 아직 결정이 돼서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한꺼번에 내면 내년 우리 쇠수가 좀 늘겠네요. 11조. 11조. 혹은 12조 정도니까 한꺼번에 냈는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 무슨 우리나라 담배 쇠지가 아마 한 해 한 이 정도 되는 걸 알고. 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한 7조, 8조 정도로 제가 기억나요. 증권거래소 다. 올해는 많이 늘 거예요. 아마. 올해는 10조 이상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 한 7조 그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단하네요.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기요하고 배민 합병 이슈가 한참 올해 아마 초반쯤에, 초중반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최종 결정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1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작년 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공정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달에 이게 요기요하고 배달통까지 보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걸 합병을 하면 거의. 90%가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니네 이제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파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 독일계죠. 여기 입장에서는 요기요를 팔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굳이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 전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이죠. 배민의 지분 100%를 우리 돈으로 물경 4조 7,500억 원의 사들이로 합의를 본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배달업체 점유율이 배달의 민족이 59.7%고 요기요가 30.30%, 배달통이 1.2% 정도 돼서 90%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승인을 하거나 불허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30%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요기요를 매각해라. 그건 매각을 바로 하라는 건 아닐 거고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긴 할 텐데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게 허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허용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게 글로벌 M&A를 시켜서 벤처 생태계에서 오한 형제이라는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엑싯을 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안 하면 여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벤처 캐피탈 다 지금 엑싯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누가 이제 한국 벤처업계에 투자하겠냐 규모 있는. 그리고 이게 해외 매각이라는 게 해외 매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도 그 기업같이 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 워낙에 이 덩치가 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반대 혹은 조금 감정이 안 좋은 입장에서는 그때도 너네 갑자기 올리려고 했지 않냐. 수수료. 그러다가 그런데 진짜 90% 장악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사업 안 되는 식당 주인 이런 분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소비자한테 전가되든지. 이런 입장들이 부딪히는 건데 아마 공정위는 법대로 할 겁니다. 법대로 할 텐데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오겠으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신규 진입자들의 비즈니스도 제법 느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해요. 카카오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이렇게 돈이 돼서 진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난 진입장벽을 가져가지고 이게 독점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나 어떤 음식점 하는 분들한테 막 할 정도로 그렇게 횡포를 부릴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따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민, 여기 오늘 중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3 얼른 정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잊지 E&험 Erin 전って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